부가티 7온, 1500마력, 가장 빠르고 우아한 스포츠카. 부가티는 지난 2016 제네바 모터쇼에서 베이론의 모델 7온을 공개했다. 7온은 이미 막강했던 베이론의 재원상 성능을 가볍게 넘어선 부가티의 최신 스포츠카로 자릿수를 달리하는 강력한 파워와 400kmh를 넘나드는 속도를 탐고도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부가티 7온은 8리터 W16 쿼드 터보 시스템을 통해 6700rpm에서 최고 출력 1500마력, 2000-6000rpm에서 최대 토크 163kgm을 발휘한다. 4개의 터보차저 시스템은 2스테이지로 구성돼 터보렉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정지상태에서 100kmh 가속시간은 2.5초 이내, 200kmh 가속시간은 6.5초에 불과하며, 300kmh 가속은 13.6초 만에 도달한다. 최고 속도는 420kmh다. 7온은 베이론 대비 82mm 긴 전장과 40mm 넓은 전폭, 53mm 높은 전고를 갖는다. 공차 중량은 155kg 늘어난 1995kg으로 알려졌다. 7온의 파워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조합되는데, 역대 승용차용 변속기 중 가장 큰 사이즈와 가장 강한 성능을 갖는다. 7온은 카본 파이버 구조를 적용해, 차치 후방을 카본 파이버로 구성했다. 5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하는 어댑티브 시시 컨트롤 시스템을 갖춰, 어떤 노면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도록 설계됐다. 7온은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방 발 피스톤, 후방 유 피스톤이 적용됐으며, 휠 사이즈는 전륜 20인치, 후륜 21인치다. 타이어는 미쉐린에서 공급한다. 부가티 7온의 가격은 260만 달러로 500대가 한정 생산된다. 부가티는 이미 7온의 계약 물량을 150대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온은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방 발 피스톤이 적용됐다. 4온은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방 발 피스톤이 적용됐다.